안녕하세요 동샘이에요. 이번엔 그냥 지나쳐버린 수학 루트 1을 풀어보자는 제목의 영상으로 준비해 왔어요. 개평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곱근 프레이드에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법을 알아볼거에요. 9나 196같이 제곱근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 더 큰 수나 무리수를 풀 때는 꽤 도움이 될거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한번 재미삼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만큼 꽤 쉬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선 제곱근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자, 루트 225는 루트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15. 자, 루트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의 제곱. 자, 루트 109는 루트 100의 제곱. 그래서 100. 자, 루트 2025는 루트 2025를 소인수분해 보면 5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자, 루트 9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요. 루트 6.5는 소수네요. 루트 분수로 보면 100분의 625.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25의 제곱. 그래서 10분의 25. 약분할 수 있지만, 소수로 나타내보면 2.5가 되요. 다 유리수였죠? 그런데 루트 3은 루트 3 곱하기 100의 제곱. 그래서 100루트 3이 되요. 이건 무리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무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그러면 제곱분 부리법 개평법에 대해서 우선은 유리수로, 그러니까 끝이 나는 유한한 것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소수점을 기준으로 2자리씩 끊어가며 구해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볼 때 25, 20. 그러니까 20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우선 20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곱수로 가장 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뭐가 있죠? 4가 있죠. 4, 4, 16. 자, 그러면 여기에 4를 한번 더 써줘요. 자, 그래서 4하고 4를 더하면 8이 되고, 20에서 16을 빼면 4가 되죠. 그리고 뒤에 주자리를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425에 들어갈 수 있는 80몇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와 여기에 들어갈 수는 똑같은 수여야 하죠. 자, 그럼 몇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8, 5, 40. 5, 5, 25. 되겠다. 그러니까 5가 되겠어요. 그래서 85에 5를 곱하면 5, 25, 8, 5, 40. 그래서 425가 되죠. 자, 425에서 425를 빼서 0.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루트 2025는 얼마? 45가 됩니다. 자, 두번째, 루트 6.25를 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수호점을 중심으로 두 자리씩. 그런데 앞에 앞에 6밖에 없잖아요? 그럼 6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6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곱수 2가 있네요. 그럼 2는 4. 자, 그러면 2를 한 번 더 써주고 자, 더하면 4. 자, 6에서 4를 빼면 2. 자, 그리고 두 자리를 받아옵니다. 자, 그럼 40 얼마가 자, 같은 수, 꼭 생각해야 돼요. 같은 수가 들어가서 자, 225에 몇 번 들어갔냐 자, 얼마가 될까요? 5가 되죠. 자, 그래서 45 곱하기 5는 자, 225 자, 55, 25 45, 25 그래서 빼주면 0이죠. 자, 계산 끝났어요. 그래서 루트 6.25는 2.5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이번 영상의 제목 루트 1을 풀어봅시다. 자, 소수 넷째 자리만 구할 거예요. 자, 2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제곱수 1. 그죠? 그래서 1, 1은 1. 자, 그러면 1 한 번 더 써주고 자, 더하면 2. 자, 그리고 2에서 1 빼면 1. 자, 0, 0 받아오고 자, 없으면 0은 없으면 돼요. 자, 그러면 20 몇이? 자, 100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자,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수여야 해요. 그러면 4 하면 딱 맞겠죠. 자, 그래서 24 곱하기 4 하면 96. 자, 4 한 번 더 써주고요. 자, 그래서 24 더하기 4는 28. 100에서 96 빼주면 4. 자, 2자리 받아주고 자, 또 280 몇 시. 400에 몇 번 들어가느냐. 뭐 한 번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1. 자, 그래서 여기에는 281. 자, 여기도 1 더 써주고 자, 더하면 282. 자, 그리고 빼주면 119. 자, 받아오면 00. 자, 이번엔 2822. 자, 11900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 역시 같은 수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얼마만 되겠어요? 4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824 곱하기 4 하면 11296. 자, 역시 4 다시 한 번 써주고 자, 더하면 2828. 자, 빼주면 604. 자, 2자리 받아오고 자, 이번엔 28282. 자, 몇 번 들어가느냐. 자, 역시 같은 수. 자, 뭐가 될까요? 2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6이니까 3은 너무 커요. 그래서 2면. 자, 얼마? 28282에 2를 곱해주면 56564가 돼요. 그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해보니까 루트2는 1.4142가 되죠. 자, 이번엔 연습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자, 했다고 믿고 설명 들어갈게요. 루트169. 자, 소수점에서 2자리에서 끊어보면 1과 69죠. 자, 그러면 1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제곱수 1이죠. 그래서 1, 1은 1. 자, 그럼 1 한 번 더 써주고 자, 1과 1 더하면 2. 자, 그리고 1을 1에서 1 끼면 0이니까 69 내려옵니다. 그러면 20 몇이 69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2자리와 2자리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3밖에 없죠. 자, 23 곱하기 3은 69. 자, 그래서 빼주면 0. 계산 끝났네요. 그래서 루트169는 13. 자, 루트3은 자, 3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제곱수는? 1. 자, 그래서 1, 1은 1. 자, 그럼 1 한 번 더 써주고 자, 더하면 2. 자, 그리고 여기는 2. 자, 두 자리 받고 자, 그러면 20 몇이 200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만 될까? 27에 14 있죠. 그러니까 7이 맞겠어요. 27과 곱하기 7을 해 보면 얼마? 189. 자, 여기 7 한 번 더 써주고 자, 더하면 34. 그리고 빼면 11. 자, 두 자리 받고 자, 이번에는 340 몇이? 자, 이번에는 340 몇이? 그러니까 딱 맞겠죠. 3, 4, 12는 너무 크고 자, 그러니까 3. 자, 곱하면 1029가 돼요. 그래서 여기 3 한 번 더 써주고 자, 더하면 346. 그리고 빼주면 그리고 빼주면 1100에서 1029를 빼주면 71이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3460이 7100에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해야 되죠. 자, 뭐가 될까? 두 분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2. 그래서 3462 곱하기 2를 하면 6924. 자, 2 한 번 더 써주고 더하면 3464. 자, 그리고 빼면 176. 자, 두 자리 받아오면 00. 그런데, 자, 여기는 또 이제 한 자리 더 생각해서 34642, 17600에 몇 번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는데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0. 자, 그래서 계산이 끝났네요. 그래서 루트 3은 1.73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 1을 풀어보자 개병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생소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두 문제 정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방법이 가능한 원리는 완전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거였어요. 과정 중에 잘 보신다면 아실 것도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더 나아가서 루트 7이나 루트 10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더 큰 수는 제곱 큰 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달아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동생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